여러분, 정말 우려했던 일이 드디어 터졌습니다. 제가 인기가요에서 열심히 춤을 춰서 없어진 단지가 막막하네요. 지금 사실 부산 가고 있는 중입니다. 기차를 예약했는데 지금 기차를 타는 데까지 가고 있고요. 진짜로 갈 줄은 몰랐는데 진심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만 이렇게 된 거 그냥 잘 쉬다가 맛있는 거 먹고 올려고요. 이제 보시면 날씨가 너무 무시합니다. 비도 그쳤고 어저께 날씨죠. 몸상도 좋고 즐거운 달리 지키는 게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수서역을 가고 있습니다. 차로 도착했을 때 조금만 더 넘어가네요. 바로 수서입니다. 수서역. 날씨가 진짜 미쳤다.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.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.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가 증거가 더 많은 영상은 아직 없는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드디어 지금 시간이 원래 엄청 덜지 걸려있었는데 지금 3시예요. 12시 20분쯤 이제 탔고 이제 2시 56분쯤 와서 한 20분 가량 헤매고 드디어 제대로 된 부산 탐험 시작됩니다. 부산역이라 사진 찍는 거는 그게 원래 벌칙의 그거였죠. 그거는 맨 마지막에 그냥 제가 돌아오기 전에 딱 찍고 이제 서울행 기차 타고 돌아오는 걸로 갈게요. 먹거리 시장 같은데 먼저 가보려고. 됐죠. 오케이. 근데 이게 벌칙인지 약간 포상인지 모르겠어요. 이거 벌칙 맞나? 나 너무 좋은데 지금? 저게 뭘까요? 뭔가 도저기들이 쌓여있고 뭔가 도저기들이 쌓여있고 너무 좋네요. 제가 계획도 짜고 시간도 정하고 목걸이도 정하고 포상 같은 벌칙 주신 이해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. 좋다. 다음부터 이런 거 또 있으면 일부러라도 해야겠어요. 도착! 도착했습니다. 시장 온지도 진짜 진짜 오래됐는데 원시는 여러분들은 노잼일지도 노잼일 것 같지만 방금 아까 전에 오른쪽으로 가는 데가 약간 먹을 게 엄청 많은 느낌이 들긴 했어요. 여기는 다 생활용품 길이 좁아야 먹거리가 많더라고요. 국룰 바람도 잘 살 보네 카페에도 있고 점점 이제 음식도 나오네요. 진짜 깝다 호떡 그렇죠 아 아까워 배고픈데 호떡이 진짜 땡겼거든요 방금 붕어빵이랑 유일하게 양대산맹 먹거리 중 붕어빵과 호떡 아쉽다 부산에 애가 온 지 정말 오래돼가지고 길을 잘 몰라요 철이 없었죠 방금 나갔다 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호떡하고 붕어빵이나 그런 것도 너무 더워서 안 파나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간식 말고 식사 같은 걸 하기로 했습니다. 덥다 진짜 덥다 이렇게 더우니까 호떡을 안 파나봐요 아쉽다 호떡 먹으려고 시장이 온다 진짜 호떡을 안 파네요 아니 근데 호떡을 왜 외름에도 안 팔지? 진짜 호떡은 그냥 무조건 마시네 그냥 무조건 마시는 그냥 무조건 마시는 프랜차이즈로 하나 내야겠네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외름에도 호떡을 팔 수 있는 아이스크림 호떡 괜찮겠다 이제 아마 송정해수욕장 근처에 국밥이 괜찮은데 있나 보고 있어요 정말 아닙니다 지금 이야 저거 뭐야 저거 멋있다 네 부산은 한국 도시니까 네 잘 보이시죠 지금 저희가 네 위에 저희가 타는 다리 야 이런 데서 광고 찍으면 대박인데 차 광고 찍으면 빨리 차 좀 지나가 주세요 그리고 혹시 뭐 이걸 이 영상을 보시는 호떡을 파시는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진짜 정말 만약에 계시다면 어그 계시다면 여름에도 호떡을 좀 팔아줬으면 이런 느낌 와 루프가 진짜 멋있다 여기 보니까 토니스타크가 다 살 것 같은 그런 빌딩 있네요 아이팔 나는 박지성이다 네 죄송합니다 이런 멋있는 도시에 제가 왔습니다 매력있는 도시 네 밥을 먼저 먹고 송정은 가고 좀 케이블카나 그런 풍경 힐링할 수 있는 데 가고 네 해야겠다 아무튼 아 정말 오랜만이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났어요 그 12시인가? 부터 이제 송정은 해수욕장에 오면 딱 해변의 왼쪽에 바다가 조금 이제 어 갇혔다 형 형 형 형 저 갇혔어요 아무튼 12시나 1시쯤에 왼쪽에 이제 어떤 이제 유지가 드러나는데요 딱 보면 아실 거예요 그때쯤이면 딱 왼쪽을 보면 어 뭔가 저기 이상하다 라는 분이 있을 텐데 거기가 진짜 진국입니다 열린다 아 아 으아 바다 안기죠 느껴보게 와 여기 이거지 진짜 후선이 왔다는 느낌이 드네 아 좋다 근데 제가 오늘 조금 나름 벌칙 받는다고 3일 전인가 이틀 전에 쇼핑을 했었는데 그때 산 이 가디건과 스크립니 바지입니다 아 좋다 와 이건 진짜 눈으로 봐야 더 좋은데 카메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한계가 좀 좋네 아 언젠간 마스크를 벗고 도산에 놀러올 수 있다면 정말 좋겠네요 어 뭐야 이거 볼까요 이게 볼까요 뭐지? 또 기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 이게 기차구나 조금쩍 볼 더 바이아라 아 그건 조금 아쉽다 아 여기서 부산 시즌을 만난다면 좀 더 참 있었을 텐데 아 아깝다 아 왔습니까 이야 아 왔다 와 어떻게 됐을까 사장님이 사장님이 차량 과거를 기술할까 했었습니다 주문 시간 주문 시간 여기가 3량 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다 먹겠습니다 아 아 와 대박이다 대박인게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이야 진짜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밥고기 순대도 시켰습니다 밥고기 밥고기 밥을 다 말 말고 부추도 김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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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서 엄청 뜨거워요 밥을 할 것 같은데 밥을 맛있게 사장님이 보기 배맛 밥 요놔 은은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진짜 대박인 게 비린내도 안 나고 진짜 제가 딱 원하는 그런 국밥이어서 너무 좋아해요 이 결치야 꼭 고추를 많이 놨으면 좋네 제가 고추를 좀 좋아해가지고 너무 말없이 밥만 먹는 게 아닌데 아 잘 먹었다 땅땅땅땅땅땅 아 딱 이거지 딱 배부르게 먹고 늦지도 이르지도 않는 시간에 딱 걸으면서 소화시키면서 너무 좋다 와 풍경 미쳤네 진짜 미쳤죠 진짜 진짜 부산 사는 시즌이 여러분 정말 부럽네요 이런 풍경을 맨날 볼 수 있다 와 진짜 미쳤다 바람 바람도 서로서 걸으면서 좋다 좋다 좋네요 모래 모래 진짜 맘 같아서는 맘 같아서는 바로 바닷물에 뛰어들고 싶은데 제가 지금 차림이 좀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말 제대로 수영복 입고 꼭 마스크 벗으면 좋겠네 이런 게 일리는구나 진짜 아니 저 솔직히 저 진짜 집돌이거든요 난 진짜 무조건 그냥 무조건 집에 있는 사람인데 이게 너무 좋다 그러니까 나오는 게 짱인데 와 너무 힐링인데 지금 제가 계속 요즘 아니 요즘이 아니라 지금 계속 좋다라고 밖에 말을 안 하는데 진짜 좋아요 가자 들어가자 도착을 했습니다 송도 해수욕장 근처에 이제 리어카.. 아니 그 케이블카를 타는 곳이 있어가지고 나 왜 배고프지? 큰일 났다 이 돼지.. 돼지 본능이 숙소해서 먹어도 먹어도 끝이 이제 끝이 없는 이 먹기를 여기서도 돼지 본능이 나와버렸는데 제발 추러스 핫도그 호떡 중에 제발 뭔가 하나라도 있었으면 진짜 행복하겠다 이야.. 가십시오 여기 여러분들 다 케이블카 생각보다 귀신에 나쁘지 않나 케이블카 진짜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자동으로 닫힙니다 놀아서 넘어오시면 안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보시면 내부가 보시면 위에 이렇게 막혀있고 문은 자동으로 닫히고 이렇게 블루투스 스피커가 바닥에 뚫려있습니다 좋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아 오케이 땡큐 땡큐 맨 땡큐 맨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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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우와! 웃었어요? 웃었어요? 대박! 파도 깔았다! 이거지! 와! 와! 이가 손으로의 증정입니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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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날씨 이뻐! 어느새 우리도 보면서 내 네 생각이 가장 빠른가 오늘인 듯해 티려 널 원해가 오늘 is the same life 오오오오오오 검은이도 속을 빛은 바로 앞에서 나를 미련만을 너의 옆에 담았어 별다른 이유 없이 날에 걸렸듯 저기 저 별의 뜻은 나의 여세 저기가 마지막 보이시죠? 아 다 왔다 진짜 이 장면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아니었으면 좀 뭔가 이 느낌 몸이 되었을 거라고 대화 중이잖아 좀 무서워하고 싫어하시는 분 아 다 왔다 아 대신 오전 있을 차례가 왔다 너만 타고 싶어서 미니티 엘리 미니티 엘리 안녕하세요 아, 만약 정말 힘들다 저는 바닐라 축구한 느낌 감사합니다, 안녕히 계세요. 아, 좋다. 여기다 손을 접어서 이렇게 걸면 된대요. 재밌다. 첫 여행. 여기는 모든 분들 이렇게 좀 순수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걸어주세요. 우리도 좀 써볼까? 감사합니다.